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박해서 700원 주실분요. 제발 700원 있으면 편의점 갈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각종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미처 삭제 안된 글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해당 글은 4년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똑같은 글을 써 돈을 구걸하는 온라인 거지 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착성된 글을 보면 진짜 절박해서 정말 700원 있으면 이틀 넘게 길에서 굶었다라며 700원 있으면 편의점 들어갈 수 있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고시원에서 생활고에 방쇄 미납으로 노숙 중인데 아침에 인력사무소 갔지만 헛걸음하고 길에서 버티는데 지치고 춥다며 길에서 와이파이 찾아 글쓰는데 며칠째 한숨 못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처지를 토로하던 착성자는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은행 계좌번호를 남기며 누리꾼들에게 적선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찜질방이나 한 끼 해결할 정도 도움 주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며 위기 벗어나면 어려운 분들 돕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다. 부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턱 붙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과거에도 봤다라는 내용이 댓글 등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계좌번호를 검색해본 결과 4년 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하며 내용도 이틀 동안 굶었다. 컵라면 먹고 싶다. 한 번만 살려달라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처지를 거짓으로 꾸며 온라인상에서 구걸에 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를 본 누리꾼들도 저 인간 10년째 구걸 중임. 그냥 온라인 구걸이 직업, 레퍼토리 좀 바꿔라. 사기꾼으로 등록하자. 구걸하는 사람들 딴 데 가서 하루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걸하고 다니냐. SNS 거지? 온라인 거지 뭐라고 불러야 하냐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 중에는 제발 불쌍하다고 입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라는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이 이슈화가 되어 최초 작성자의 글들은 모두 삭제가 된 상태인데요. 최근 각종 커뮤니티 맘카페까지 해당 구걸 내용이 퍼지자 은행과 계좌번호를 현재 바꾼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금주는 확인해보니 최X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참 성에 없는 게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액이지만 4년 전 내용을 그대로 착성한 걸 보면 말이죠. 그때 당시 삼각김밥의 가격이 대략 700원에서 900원이었으니 그 금액을 핑계로 구걸한 걸로 보여지네요. 선행을 이용해먹는 저런 놈들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